옆으로 오시는 게 좋지 않대요? 응 그래도 그냥 쓰시죠 뭐 네 어제 국민권익위는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이해 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뿐 아니라 서모 씨 관련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모 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청탁 전화를 한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한꺼번에 내놓았다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되어버린 것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학자 출신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 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 부분을 인정했었다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 정치인 출신 전현희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을 내리며 면제부를 주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 유일한 차이라고는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다 굳이 하나를 더 찾는다면 현재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인 임모위원이 추 장관이 전직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청렴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권익위 직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조국 사태 때도 옳은 소리를 냈던 권익위 공무원들이었다 전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당 대표로 모셨던 추미애 장관이 사적인 권익이나 열심히 보아라 상식적 판단도 못하는 위원장 밑에서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국민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겠는가 국민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장군인이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만 더 커질 뿐이다 즉각 사퇴하라 이상입니다